갈까요? 이거 아름진이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? 제가 눌렀어요 어? 일단 플래시 꺼 볼게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? 우와! 이거 뭐야! 깜짝이야 미친! 우와! 놀래라! 이게 뭐야! 오 분위기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딥해 일단 망치를 들고 다닐 거고 멈춰! 언니 멈춰! 언니 멈춰! 아! 일단 우리는 이제 앉아서 다닐 거예요 거의 앞으로 앞에 쟤 보여요? 바로 앞에 저기 있거든요? 아 그러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이렇게 앉아서 살금살금 간 다음에 차징을 해요 쭉 누르고 어! 잠깐만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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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차징이 안 되지? 근데 울기 전에 죽으면 괜찮아요 아니 울었어요 어? 나 마우스.. 아 나 마우스 이슈 뭐 애들 대가리를 까면 됩니다 까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탭을 누르면은 랩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랩을 다 뚫어야 돼요 안녕 인사 가면 인사 안 되는데? 탭에 아이 하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어차피 대부분 다 가야 되는 문이긴 할 거예요 자 이제 바이오트래커님 앞으로 오세요 예? 문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 문 뒤에 몬스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네 있습니다 일곱 마리 있고요 와.. 맞네 플래시 커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씩 전진을 할 거야 이렇게 발작 안 할 때만 걸어서 다들 준비됐어요 그러면? 어 하나 둘 셋 차징 차징 하나 둘 셋 뚝 빼기 나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 계속 잘해 잘해 벌써 고수야 나의 나르토 궁기여? 나 준비됐고 가자 내가 오른쪽 갈게 오빠가 왜 이렇게 해? 하나 둘 셋 차징 망치나가신다 이제 첫 번째 우리 웨이브가 올 건데 닫을 수 있는 문은 최대한 닫고 좀비 웨이브를 한 곳으로 축소를 시켜서 거기다 센트리를 받고 웨이브를 막으면 돼요 저게 스캔방이라고 해가지고 저 문을 열려면 스캔 미션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플래시 켜도 상관없고 총 들고 시작할게요 원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요 시작합니다잉 이제부터 와요 애들이 100% 시작하면 어 뭐야 이거 바로 열리는 거야? 미션 아니야? 알림문 아닌가 보네 그런가 보네? 잠깐 플래시 꺼야지 그러면 다시 가져와야겠다 아 뭐야 기대했는데? 다시 소랑이 있었어요 징긋 알람을 할까요 그러면? 네 다들 화이팅 화이팅 자리 잡았어요 진짜 좋은데 있다 빨리 와서 스캔해 아 애들 오고 있잖아 와 몇 마리야? 와 잠깐 밑에 개많아 님들 다 내려오셔야 돼 이거 빨리 해야돼 아 그러네 이 줄 엄청 멀리까지 가야되네 다시 올라가야돼 저 앞이네 잠깐만 나 이거 체력 없어서 못하겠는데 스캔? 센트리 다 썼네 아 아니요 저 누웠어요 다 잡았다 잠시만요 하나 더 있어 내 쪽에 거 혼자 잡아? 잡을 수 있지? 아 진짜 아래에 있는데?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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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본팀 살리라고 에이 살려주십쇼 우리 오랜만이야 이 장면 이제 문 안락문 열렸을 거예요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가서 나가면 돼요 아 탈출이네 가자 아 그냥 탈출이에요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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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많이 왔더라 아 A1이네 와 A1 원트만의 성공 아 A1 원트만의 성공 우리 삽보순들 우리 삽보순들 여기다 18 여긴데 모션 디텍터 스트릭 뭐지 이게? 뭐가 시작된다는 걸까? 모션 디텍터가 움직임 센서라고 해야 돼? 센서 일단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? 움직임 감지하는 게 시작된다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라나 여기다가 센트리 좀 깔아두고 갈까요? 안 움직이는 거 맞아요 여러분? 제가 눌렀어요 어 일단 플래스 꺼 볼게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? 우와 이거 뭐야 깜짝이야 미친 우와 놀래라 아우 이게 뭐야 저기서 하는 거고 이거? 에반네 이거 털에 있는 대로 빼야겠다 우와 미친 거 아니냐 게임 진짜 말 그대로 모션 감지였네 움직이지 말란 소리였네 와 진짜 개무섭다 수라냐? 그 투수들이 알고 있었는데 스포를 위해 말하지 않았대 진짜 석한 투수들이다 흠이 안 될 거 같애? 참 투수네 내 방송은 스포 허용인데 아하하하하 싱글 저게 저기 여기 원래 소리 났던 방 아니야? 여기서 아까 몇 수를 가야 된다 했지? 블록 카드 쓰는거 투 내가 브리핑했음 젠도 돼? 아 젠이 되네 사운도 더 들리는 거 아닌가 저쪽에 있어 레전드 이거 리젠이 돼? 너 치고 온 거 같은데 너 미친 거 같은데? 너 뒤에 있어! 프린 너 뒤에 있어! 아 이 같은 새끼! 왜 뒤에요? 언제 이 번데가 다 찍어? 뒤져 그냥! 아 여기다! 블루키 카드 30에! 이것도 열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머도? 근데 우리 뒤에 제.. 여기 바로 뒤에 있는데? 어 뭐야? 바로 뒤에! 세번이나 있는데? 너도 죽어 너도! 다 죽였어 내가! 사사사사 아 천장에 아래 있는 방은 리젠덴데 아 여기 아래 있네 아 거기방에 플레이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문 열어볼까? 고로로 누구 있어? 나민아야? 어 있어? 한 명 꽤 많은데요? 움직인다. 아 잠깐만 쟤 스나이퍼로 잡아야 돼 어! 이러면 다 몰려와 잠깐만 저기요 말을 하지 말라고! fterith 본비를 심해요! 잡아봐야지라는 말밖에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1차적이에요 와 진짜 성질 진짜 급하다 개쩨졌네 아 이거 stream 많은 방은 쫄몫을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큰손으로 수납을 잡아야 되는거 план 이러면 불필요하게 총알이랑 센틀이 너무 소비하니까 대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은 이 방은 이제 클리어예요. 와아! 뛰어도 돼! 와아! 와 뛰어도 돼야! 어? 여기 여기 사양이 좋아하는데? 어? 사양이 이제 기분 풀리겠다. 그니까. 다행이다. 기분 풀릴 땐 선물이지. 미래가 없는 파티. 조곤조곤 딜 넣는 거 개 웃기다. 엄마야 미래가 없다니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. 어어 명언이야. 오 근데 오빠가 그런 얘기하니까 진짜 신빙성 없다. 터미널 컨트롤러가 사라져도 그 말씀이 나오실 수 있음. 나 이런 거 좀 잡아. 사양이는 세상에 좋아하는 거 많아서 좋겠다. 저희가 17이라고? 여기에 16개야 여기. 아 여기 16. 나나야 그거 알아? 뭐? 사양이가 이 악물고 우리 비샨. 아니 왜 굳이 언급해.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잖아. 아 미안해. 그것 때문에 상처 받았어. 몰랐는데. 상처는 내가 받아야지. 생기고 저희 존 15로 돌아가서 스캔해야 돼요. 이거 무거워 원래. 들고 뛰어야 돼. 들고 뛰는 포지션 나 필요해. 아 이거 무한웨이브 무한웨이브 무한웨이브. 지금 사운드가 무한웨이브 시작된 거예요 이거. 가자 가자 가자. 존 15로 돌아가자. 우리 돌아가야 돼. 나 그리고 이거 든 상태라서 엄호해줘야 돼. 총도 안 들어주고 달리기도 안 되거든. 근데 이게 웨이브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두세 마리씩 오는 거라. 어 뭐야. 나 나 누운 거 아니야 이거? 아 나 바로 말해. 잡았어요 잡았어. 내가 이거 들고 일단 이동 조금씩 하고 있어. 오케이. 나 공주. 앞에. 앞에. 무시하고 하는 건 뭐임? 얘네 나한테 관심 없어 보였어. 들어왔쓰. 이걸 오면 돼. 이게 끝이야? 탈출이야? 응. 이제 여기서 100% 충전해야 되는데 하는 동안 웨이브 조금씩 계속 올 거야. 우리가 무시 안 하고 다 잡고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올 듯? 그게 또 다 내가 이제 급하게 불렀기 때문에 이 미래를 본 일이랄까? 미래를 만드는 거야. 미래를 만드는 거야. 내가 아까 말했잖아.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. 같이 당하신 말씀입니다. 오. 와 우리가 애초를 깼어. 우리 48분밖에 안 걸렸어. 하이 섹터인데. 와 우리 이거 익스트림이나 오버로드 했으면 1시간 20분 정도 했으려나? 우리 살았을걸? 집 마냥? 그럼 일단 오늘은 A2까지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원래 계획은 A2까지 하고 더 할지 말지 토론을 해보는 거였는데 만장일치네요. 이거는. 아 만장일치면 프리님도 동의하신 거죠? 네.